천열집 화원님 혼잔데 혼자 왜 없지 없지? 없나? 이건 인원이 좀 불리한데 여기 지금 아 다리 아 다리 폐청 검왕 칭어받고 있죠 지금 최대 화력 중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레드카펜 세우꺽 세우꺽 글썽팔스 칭어받고 왜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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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다깐다 님 글썽팔스예요 콤마 님 주기 조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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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에너지아이죠 오래간 축하받고 있죠 파람의 아들 글썽치료바람의 아들 콤마 님 놀고 콤마 님 굉장히 많이 놀는데 우측 우측에 왔어 디디 님 천열집까지 왔죠 자 어느정도 역할을 해줄지 어제 교전에서 굉장히 역할이 컸는데 세인트 세인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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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붙었네 제대로 붙었어 천지의 국립 칸타 삐아 노리고 젊은 날 울먹었고 에너자이저 님 누구 누구누구 누구 놀이나 바람의 아들 아 이거 지금 하다리 폐청 검왕 치고 받고 있죠 글썽팔스 추성우 님 누웠어 이거 지금 한 방 안 방이 아파 여기가 페이크 페이크고 지금 자 여기 한 파티가 따라 붙었어요 이쪽으로 청열쪽 마염 마염 이거 온라인 떴구요 천 톤에이도 샷 간덜프 님 한테 날렸어 포키코 포키코 어서버스 하다피아 여기서 지금 지구 들어오는데 여기 인장 깔린거 같네 휘우리 바람이 막 불고 있죠 여기 여기 천나라 천나라 부같은 인물들 위쪽 티대밀누 그저 여기가 자 여기 여기는 좀 버텨줘야지 될텐데 천열위 이 파티가 그렇지 않으면 제프로스 이쪽 뭐 중앙교전 밀린다고 말야지 바로 그냥 그러나 버티기가 어려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헤르디는요 쥘려 누려 글썽팔스 쥘려 에너어 차이저 님 노리고 있어 노리고 있어 여기쪽에도 있는데 여기쪽에도 있죠 마염 님 특별님 쥬 쥬 쥬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빠지고 빠지고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지금 노리고 아네 라킬린이 쥬 여기 여기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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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있고 저 버텨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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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 박가리 박가리 글썽 치러 치고 빠지고 있어 박가리 박가리 여기 계속 꿈 있죠 박가리 하고 있고 어 민재조 차이노리 희위야 희 간조 간조가 되시믄 드네에서 아휴 왜 카우가 됐어 어 여기 여기 에너어 차이저 님 노리고요 쥬쑤 예 이제 페이크가리가 당했어 당했어 다시 가려나 이쪽에 만약에 천이 열 에 여기가 지금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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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 에 그렇다면 이제 위쪽 언덕 여기 위쪽이 지금 에 여기가 밀가리 스쿠나 에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와 천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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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궁렘 놓았고 홈 음 쥬올렘 아 여기 지금 뭐 간단히 놓고 이거 지금 에 미니힐러 저 여신치고받고 에너자인자 님한테 지원이야 파팅 저 저쪽 일단 교정 계속하고 피달싹 쓸린 스티커 감사하고 성원감사합니다 흔쥬올렘 놀이고요 여기에서 황원 황원 황원님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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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왜이래 이 마우스가 음 글썽팔투에요 에 세인트 세인트 서포터파이어 누구한테 날리지 에 에 바위에 날렸나 아닌것 같고 에 뭐 배배환 칼란돌진 에이 임잠 이쪽 이쪽 빠지고 빠지고 집중공격받고 있네 차후차후까지 에 이쪽에 최이당 게릴라 시킬 좀 에 그렇지 이렇게 넓게 좀 일단은 빠지는게 이게 지금은 맞아 지금 지금 상대가 굉장히 두텁이네요 금복님 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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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케이놀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지금 나머지 인원에서 압도적으로 또 화력에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피로스율드 도마뱀 파티가 지금 있기 때문에 화원 에 에 이건 뭐 버티는데 카울루 에 언덕으로 다가죠 이게 맞아 지금 한캐릭 잡고 있을 때가 아니죠 주교전지역으로 바로 다가야죠 라하키라 라하키린 이거 이거 아니 멍 칭호받고 있는 키린님 여기 도화하시는데 여기서 왜 누웠어 어허 혼자 어 여기 원효대사지요 어허 어허 화력이 된다고 봐야 돼 영허한 칭호받고 있는 원효대사 이건 밀린 모양이지 지금 왜 밀렸어 밀렸어 레드카페 제주에도 밀린 모양 천이혈 제피로스에도 밀린 모양 천사 땡장님도 그 얘기하지 보라가 왜 됐냐 보라가 왜 됐냐 누굴 치고 도대체 이렇게 다 굳히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키린님 이거는 지금 에 이건 저저저저저 자 지금 같이 오는게 아니면은 지금 금복림 금복림 빠지는데 부환적 빠지기가 어려워요 원다임 뜨고 지금 발동스턴까지 걸려서 탈동동 굴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공격받으면 야 민혁장놀이 에 뭐 다 에 여기 눕는다고 봐야 돼 금복림까지 에 이거 안 돼 안 돼 아 이거 완전 나굴인데 저 뻥키 노리긴 노리는데 이게 지금 지버프서 한줄이에요 부가티님 에 뻥키 뻥키 이건 뭐 안 되겠지 버텨보나 그래도 이건 뭐 언니콜 걸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 에 이거는 에 에 에 이게 버티는 버티 이 이건 뭐 사실 파울 버티긴 하지만 언니콜 걸리면 이게 죽기도 안 에 걸렸어 이미 걸렸네 하이 이거는 에 완전히 뜨고 에 에 눕는 것 밖에 안 돼 지금 으 으 으 으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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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 있어 이츠비님 있구요 원효 대사 영업만 치마 받고 있죠 여기 여기 이제 차이자자 천인님 노리고 에 여기서 붙었네 붙었네 바람의 아들로 글썽치로 에 원효 대사 노리는데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자 아무리 원효 대사라도 혼자랑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에 지금 땡기고 집중 공격 받고 있는데 부가티 원효 대사 계속 땡기 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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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는 지금 언 리콜 까지 아 여기서 미스가 나왔어요 미스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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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에 에 탈출! 이거 아니야 탈출이 안돼 탈출이 안돼 탈출이 이거 할 수 없죠 귀하나 윈윈님 밸붕선 또 팬가입 성원감사하고요 마을가서 발등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지금 이 바위에 깔렸을 가능성도 있어야 돼 발등이 발등이 찌어졌는지 무사한지 귀 안에서 한번 보고요 팔팔 괜찮은거 같어 괜찮은거 같어 걸어볼까 응 돼요 돼요 잘 걸어져 나는 무사하고 에이 위쪽 위쪽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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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칼란도질림 칼란도질림 언덕이 쭉해지는 것 같은데 왜여기 여기여기여기 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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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던해설 아아 여기서 자 아래쪽에서는 사이 글썽 치료친거 받고 있죠 굉장히 견고한 탱이기 때문에 한파티 상대로도 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 손 들고 위쪽에서 이제 사고를 확보하고 위쪽에서 이제 공격하는거지 칼란도질림 노리고 요런식으로 자 그러다가 더 오겠지 더 오겠지 에이 맞어 지금 에이 빈 역장 아이 제대로 오기랑 에이 귀에 놓여서 찔렀네 자 부가티닛 노리고 자 부가티닛 자 부활 부활도 해주셔야죠 아 그렇지 칼란도질리 여기서 여기서 자 위에서 지금 공격하고 지금 에이 이거는 이츠비닛 노리고 빠져야지 빠져야죠 이쪽 뒤디네 자 미리 역장 에이 다시 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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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더 왔어 아 이거 이거 큰일이죠? 지금은 폐가 말리겠는데 선이 천님 노리고 이제 폭화관까지 왔고 지금 여기 바람에 하다 그저 기도해요 네 폭화관 아예 일로 빠지는게 낫죠 지금 천이여도 에이 큰일난 도짓 에이 지금 누웠어 지금 부활을 들어갔고요 이츠비님 높을까지 해주고 고급탐작격 빠지고 빠져 큰일난 도짓 호허니호 대사야 영어만 치고 박고 있죠 칼날 도짓 님돌이고 쫓아가서 노리고 계속 치는 듯 치는 듯 치는 듯 치는 듯 치는 위쪽에서 점사야 아 뜨거운 애스러워가지고 에이건 밀력장까지 타크레인저도 나온다 아예 이건 밀리는 모양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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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안다 노령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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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한번 흔들어 보는데 바람이 안다 천연남놀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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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위쪽 칼날 도짓 음 점사는 어떻게 좀 음 조금 노리는데 저 위쪽에 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교전하는 때 에 마을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칼날 도짓 에이 이쪽은 이제 쓰읍 여기 신경 팔고 있다가 에 에 올라가있지 벌써 사이 칼날 도짓 에 노리는데 이 버티는 탱이야 거의 안 넘는다고 봐야 돼 안 넘는다고 사이 이 으으으으음 위로는 못 올라가고 여기로는 못 올라가고 저리로 가야 되는데 입구 쪽이나 아예 마을 안에서 저기 사이 부같은 놀이가 아 너무 또 지체되면 다 오겠죠 위로 아 티 dread 여기까지는 좀 밀어내는 모양인데, 밀어내는 모양 벨픽 감석 성원감사입니다. 여기로 올라가야겠죠? 쇼타임이 좀 날려날려 여기로 한번 올라가서 여기가 아니던가? 위쪽이던가? 왜 안되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로 여기까지 아 이거는 이건 아 여기 칼날도진 아직 버티고 있는데 사이 지금 버티는 탱이에요 원효대사 왔어 자 여기 이거는 지금 제대로 점사 들어갔네 사이 이건 칵테일이기 때문에 일단 점사하면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칼날도진 원효대사 계속 누려보고 어 제 아래쪽 아래쪽 웬님 펠프상 4개 성원감사하고요 원효대사 아래쪽으로 칼날도진 이쪽으로 빈역장 가지마고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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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이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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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티님도 지금 마주 땡기구요 단자 켜졌죠 음 칼날도진 어이 산악전이야 완전히 지금 이거 이제 칼날도진 자 그러나 칵테일이기 때문에 에밍 미녁장 음 누워 고 아래쪽 여전히 여전히 있어 에 여기서 천인님 노리지 에 에 굉장히 버텨네 사이 음 어 펩바르지 마라님 뭐 에 에 에? 원여자에서 안 눈이고요 방금 보는 거야 계속 눈이 있는데 안 눈는다고 봐야 돼 거의 떨어졌나? 떨어졌나?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어 떨어졌어 혈병에 붙었어 지금 사이 이건 성공이죠? 절벽으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렸어 다시 다시 이쪽 왔고 이쪽이 언다인 바람이 아들 토네도 인장 까는데 이쪽은 빠져있지 빠져있지 여기서 옹 다시 노려보네 윤희님 별풍선 네개 선감사 아 아 이쪽이 다시 다시 아 자 죽을게 죽을게 오늘 화력은 나온다고 봐야 돼 바람에 아들 글썽키로